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지는 굉장히 많지만 엔터사에 대한 최근에 개별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가지고 이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보시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이 가진 경쟁력 중에서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엔터테인먼트 업종, 특히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인데. K-컬처라고 일컬어지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시스템화되어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서서히 합정연행이 이루어지면서 규모의 경제도 좀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각사가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한참 전에 보면 홍콩 영화 한참 팬덤이 있을 때 있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체계성이 좀 떨어지고. 순간에 어떤 흥행에만 집착했던 측면이 있던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K-컬처가 상당히 장기간 그 세계를 제피할 가능성을 좀 갖춰주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영상 콘텐츠에 관련한 엔터테인 관련한 주들 보니까. 물론 모든 종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모멘텀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요 기획사들 또는 엔터사들 보면 최근에 또 인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합정 연행이 심한 쪽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건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전부터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은 CJ, ENM하고 컨택이 됐다가 최근에는 카카오하고 다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M이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지금 안테나 뮤직이라고 유재석 씨가 소속사로 있는 기획사도 인수를 했고. 그렇지만 아직은 좀 뭔가 한 방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SM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기획사 간의 합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자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양대 산업으로 좀 구분이, 양대 축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네이버하고 하이브가 이미 지분 교환을 통해서 회사가 V라이브라고 하는 네이버 회사를 하이브가 인수해서 이거를 위버스하고 합병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하이브하고 YG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에 700억을 투자를 하면서 하이브하고 또 YG와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YG의 연예인들의 콘텐츠를 전부 위버스로 가져가는 이런 식의 결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SM 같은 경우는 JYP하고 DOU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JYP가 23% 지분을 가져가면서 서로 지금 결합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카카오 엔터까지 가세가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는 기술까지 겸비한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개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슈를 통해서 지금 오늘 SMCNC 같은 경우에 급등하고 있고요. DOU도 1%대 지금 강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 테마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이유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은 시장 상황은 안 좋지만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도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이런 엔터사들 위주로 어떤 콘텐츠, K-콘텐츠 기획사들, 제작사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기획사 간의 결합은 단순히 연예인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일을 구체화하고 기획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가세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을 굉장히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본다, 드라마를 본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많이 알려져 화두가 되고 있는 아바타라든지 증강현실, 그다음에 또 AI 보이스를 통해서 연예인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상품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각종 팬들을 공연이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일상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또 그들의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숫자만 보게 됐지만 지금은 이게 온라인 공연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입은 물론이고 확장성까지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를 넓혀놨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 각 사회의 장점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당연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는 아니지만 계속되어 왔던 팬데믹 상황 안에서 온라인 공연의 가능성도 역시 제시했었고요. 또 엔터사들이 부각받아쳤던 게 지난해 메타버스와의 협업과 같이 비즈니스를 공유하면서 더욱더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엔터사들이 있고 또 제작사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켜볼 쪽도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콘텐츠를 제휴하는 쪽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보면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계약을 맺어서 CJ, E&M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게 지금 합병이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쪽은 주로 기획사 간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일단 팬덤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 가운데서 좀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하이브, BTS 하이브부터 좀 살펴볼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여타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비 밸류를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BTS에 대한 프리미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지금 미국 진출을 하면서 미국의 유명 가수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기획사가 됐다는 측면에서 프리미엄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물론 1등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에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 밸류가 지금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비해서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배 정도 밸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조금 뒤로 두고 밑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중에서 선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보면 YG도 있고 JYP, SM 이렇게 쭉 있을 텐데요. 최근에 SM은 너무 또 카카오 인수 부분 때문에 좀 부각된 면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SM은 좀 노이즈도 있고 M&A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 이제 YG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두 군데를 잠깐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YG 엔터 혹시 차트... 네, 말씀하시면 아마 띄워놓을 겁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와 있지만 작년 4분기 실적이 핵심 연예인들 콘서트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연예인들 본격적인 복귀를 하고 특히 YG 같은 경우는 빅뱅이 복귀를 하는데 이미 신곡 녹음까지는 다 끝났고 이제 복귀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가 또 지금 내세우고 있는 트레저, 트레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콘서트가 지금 4월 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복, 그러니까 신곡은 3월 중순경에 발표가 나고요. 4월 9일, 10일에서 콘서트가 개최가 되는데 이거 역시 온라인 동시 중계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지금 핵심 멤버들의 복귀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관리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를 받았었지만 올해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JYPB에 비해서 YG가 또 실적도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YG 엔터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엔터사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도 있었지만 NFT 사업과도 또 연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NFT 관련해서 세계 최대 가상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자인 바이낸스하고 지금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은 바이낸스가, 그다음에 콘텐츠는 YG가 제공하면서 NFT 쪽에 진출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 봐야 할 게 이 콘텐츠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콘텐츠를 파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그걸 통해서 팬덤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테크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YG 같은 경우는 빅뱅, 블랙핑크, 미너, 그다음에 아이콘, 이런 악독 뮤지션, 트레이저 이런 글로벌 최정상급의 아티스트의 발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NFT 관련해서 기대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YG엔터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강법권인데 6만 7,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6만 7천 원 근처에서 지금 시장 자체도 이번 주 FOMC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있겠지만 디폴트 이슈보다는 금리 인상한 이후에 크게 시장이 충격만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계약성 근처 6만 7천 원대에서 매수하시는 건 크게 무료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는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한 1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30만 병대이긴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완화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콘서트들이 열린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됩니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머선일과 함께하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용훈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